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강사를 양성, 배출하고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치매의 원인과 전조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치매는 저희가 현재 50세 정도부터 진행이 된다. 조금씩, 1%씩 진행이 된다. 그래서 치매라고 밝혀질 때는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조 증상은 가장 먼저 기억력, 기억력 감태라고 보게 돼 있습니다. 또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행동 능력, 또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주의력과 함께 판단력, 진압력 모든 것들이 아이처럼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주로 날짜를, 시간을, 장소를 우리가 성격이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바뀌어가는 것들로 보시면 편안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지역의 치매 환자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 광주는 10%가 넘을 것으로, 전남은 11%. 이렇게 노인 인구의 11%, 1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방 프로그램이 치매에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 치매 예방 통화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두 번째, 발병이 됐다면 지연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인지활성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지활성화 프로그램은 신체를 통해서, 두뇌를 통해서, 또 사회활동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치매는 한 번 걸리게 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다면 이 가족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그럼요.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헤아림 교실이 보건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에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는 가족들을 위한 헤아림 교실을 남구에서, 남구 보건소에서 2개월 동안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치매의 마지막 단계는 색인지입니다. 우리 뒤쪽에 있는 시상하부가 마지막 뇌가 없어지는 건데 모든 색이 인지를 못하면서 보라색으로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입고 계시는 이 옷들이 전부 보라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 옷도. 그래서 보라색까지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남구에 제언을 했습니다. 보라노 모임으로. 그래서 그 가족들이 우리 엄마가 보라색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돌아가실 정도. 그래서 보라노 모임으로 한번 결성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 예방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보건진료소에 35년을 근무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정말 따뜻하게 모시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10년 전에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을 보고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순간 우리 집 양반이 울면서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줌마는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셨는데 아줌마 어디서 왔냐. 그 말씀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서서히 기억을 더듬는 그런 방법으로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난 뒤에 우리 큰며느리가 왔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러고서 6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지금 현재도 친정엄마가 83세이신데 제가 이 옷을 입고 가면 너는 왜 언제나 흰색을 좋아하는데 오늘도 또 보라색을 입었냐. 네가 왜 자주 보라색 옷을 입느냐. 그래서 엄마가 2년 정도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진료소에서 35년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치매에 걸려서 그 아름답게 살았던 어르신들이 서로 아웅다웅 다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성격에 변화가 온 거죠. 치매 때문에. 또 하나는 작년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보건의료 정책학 수업을 제가 해봤습니다. 정책적으로 국가가 꼭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이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선언을 해주셔서 아주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치매는 좀 더 괜찮겠구나. 예방 차원에서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입니다. OECD 국가는 치매 환자가 10% 이상일 경우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여라라는 기본 정책 권장하는 10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사전에 어떻게 관리할래? 너네들 사전에 어떻게 관리했느냐? 우리가 나와서 볼게.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진단해줬느냐? 진단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줬느냐?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서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돌봄을 제공하느냐? 그것도 국가가 제공하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는 보건기관 설립돼 있느냐? 보건기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호 호남 치매예방교육협의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